안녕하세요 소형견 산책에 관해서 좀 다뤄 달라고 그래 가지고 푸른 아날로그님께서 제가 답변 드렸거든요 영상으로 근데 꽂혀 버렸어요 소형견 산책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좀 꽂혀 가지고 부분적으로 제가 이야기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푸른 아날로그님께 제가 드리는 영상입니다 슈나우즈는 15년을 살았고 폼피츠는 12년을 살았는데 사고로 죽었다고 했잖아요 아버님과 같이 살았고요 근데 참 죽고 나니까 미안하더라 요새 전문가들이 영상을 보면 산책이 무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밖에 못 시켜줘서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나니까 너무 죄책감이 생기더라 그렇게 하셨는데요 죄책감 느낄 게 없습니다 같이 사람하고 24시간을 살 수 있다는 게 식구들하고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12년이면 작게 사는 게 아니에요 폼피츠 12년 살았으면요 살 만큼 사는 겁니다 사고가 안 났으면 조금 더 3년 정도 더 살 수도 있었겠죠 아주 건강했다면 나름병이 안 생겼다면 근데 건강하고 사고가 안 나도 12년 살면 장수한 거거든요 사고가 안 났으면 더 좋겠지만요 그리고 앞에도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지만 그 40평 공간에서 아버님하고 지내면서 그 아버님하고 교감하면서 같이 소소하게 일상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같이 산책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아버님한테 맞춰서 폼피츠도 그런 생활이 일상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가족이 오거나 식구가 오거나 아니면 아버님이 시간 되면 공을 던져줘서 물어 놀기도 하고 아버님이 일어나면 잠자고 일하는 시간을 기다려요 걔들은 그 시간을 알아요 꽝 해야 합니다 멍 합니다 아니면 문 앞에 앉아 있어요 앉아서 이렇게 긁어서 소리를 내요 아니면 기침을 합니다 한번 멍 해놓고는 기다립니다 또 아버님 먼저 불러 달라고 계속 아악 그리고 막 깨대면 싫어하니까 나 일어나 있다고 알립니다 아버님 일어날 시간 되면 그럼 일어나면 또 좋다고 막 까불고 넘잖아요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버님이 뭐 하는지 다 보고 있어요 홈빛에도 밥 줄 시간도 알고 그 시간도 기다리고 또 꼬리 치고 흔들고 이렇게 돌면서 신나하고 굳이 공을 던져주고 이렇게 활동량을 늘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어도 하루 그냥 생활하는 게 충분한 운동량도 되고요 그리고 또 아버님이 또 안에서 놀아줄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놀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버님이 안 놀아줘도 놀자고 또 그래요 아버님 기분 봐서 아버님이 놀아줄 수 있지만 아버님 기분 파악 해가지고 폼피츠 같이 까불고 장난치고 애교를 부리기도 한다고요 그렇게 많은 추억을 재밌게 만들고 함께 하면서 살다 간 거예요 그래서 비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고는 안타깝지만 저희도 이제 키우면서 보낸 애기들이 많아요 제가 이 브리드로 들어올 그게 아니었거든요 다들 그냥 사업할 줄 알았고 사업 잘 할 줄 알았고 돈 욕심도 많고 사업 욕심도 많은 사람으로 저를 다 생각해요 친구들이 근데 왜 브리드가 됐냐면요 세계에서 제일 이쁜 개 한 마리 키우는 게 꿈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제 주변에는 굉장히 좋은 개를 키우는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젊은 브리드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 눈높이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개를 좋아하는 순수한 마음도 굉장히 컸지만 50원짜리 옛날에 지포 혹시 아세요? 넓은 지포 50원짜리 진짜 지지포 눌린 거 말고 넓은 포 있잖아요 그거 사가지고 동네 똥개도 제가 꼬셔가지고 데리다가 학교 앞에 있는 똥개를 데리다가 저희 집까지 데리고 오고 그랬어요 집을 안 가려고 그래서 또 집 못 찾아갈까 보내주고 오는 일도 많았고 어릴 때 수입견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그때는 그 개가 얼마나 유명한 개인지 몰랐지만 뭐 투견판에서 아주 유명한 개들 진도투견, 도사투견 이런 개들도 많이 받고요 미견들도 굉장히 많이 받고요 쇼견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자랐어요 어릴 때는 그냥 가까이 사니까 그냥 가까이 지내는 개로 알았어요 그냥 눈높이 자동은 높아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개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개의 욕심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2년을 공부하고 2년을 공부하고 6개월을 외국을 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개를 수입을 했는데 당시 한 2,500만 원 정도 준 것 같아요 근데 그 개가 3개월 만에 납치를 당했어요 3개월을 매일같이 여자친구가 질투를 할 만큼 여행도 같이 다니고 같이 놀고 끊임없이도 어디든 같이 다닐 수 있는 개였는데 그리고 납치범한테 지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을 잡아서 다녔습니다 공중전에서 지나오면 바로 어디에 떴는지 형사한테 연락받고 추격을 하고 저는 항상 사업을 하면서 트리닝에 운동화를 꼭 싣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사들도 대기를 하고 있었고 3개월 만에 범위를 잡았습니다 개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브리드가 됐거든요 근데 개들은 그래서 브리드가 됐고 그래서 브리드가 됐고 그래서 브리드가 됐고 이렇게 말할 때